종마리 갓물김치 가격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 상품 종마리 갓물김치 1kg 종마리김치 판매합니다. 따뜻한 해풍과 유기질이 풍부한 황토 여수에서도 으뜸인 갓, 돌산읍 상하동 갓 종마리 갓김치 공장 옆 갓밭 갓 재배농지에 칼슘이 풍부한 굴껍질을 뿌려 토지를 관리하여 갓의 영양성분이 타지역에 비하여 풍부합니다.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일품인 돌산갓 물김치는 섬유질이 부드럽고 독특한 향이 일품인 물김치입니다. 시원하고 깔끔하며 냉장 숙성에서 익힐수록 깊은 맛과 시원한 맛이 납니다. 깨끗한 시설 99% 스테인리스 시설 한비 종마리 푸드 갓김치가 특별한 이유 디포리 육수를 사용 3년 이상 간수를 뺀 신한 천일염 사용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고스란히 담자를 원칙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갓물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종마리 갓물김치 제품 정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종마리 갓물김치 1kg 종마리김치 서민갑부 곽진영 판매가격 19,000원 무료배송 종마리 갓물김치 3kg 종마리김치 서민갑부 곽진영 판매가격 45,000원 무료배송 종마리 갓물김치 1kg 종마리김치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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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